박싱합니다. 이거는 지금 영빛 시작하고 조현장 아가가 와서 나한테 선물 줬어요. 두둔 어? 아 진짜 선물하네? 어? 뭐야? 우와! 오! 포인트 있어. 포인트! 또 하나! 이렇게 해도 돼. 오! 양면인데? 양면인데 한국이야. 이거 현정이 아까 하다 없었던 것 같은데? 현정이랑 커플 있다봐요. 현정 아기가 자기도 하나 사고 날 커플로 만들기 위해서 오! 예쁘다. 일종의 포석을 깔은 거지. 오! 예뻐요. 오! 예쁘다. 오! 잘 어울리지? 한 번 귀에 하라고. 오! 예쁘다. 고마워 현정아가! 자기는 이걸 하고 다녀요. 날 주고서. 자기도 하나 사서. 두 개 샀대요. 그래서 하나 해방 맞추고 하나는 자기가 한다고. 자 이번에 이거는 누가 보냈나? 오! 명의 양아가 보냈네. 박명의 아싸. 박명의 양아. 과자. 오! 도구 가자. 공강한 녹차 도구 가자. 여기가 공강을 안 해? 응. 녹차 맛이야. 로차 맛이에요.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세요. 노차 맛이에요. 로차가 보냈대요. 녹차 맛이에요. 자 로차 도구 가자. 오차 카토대요. 쫀득이다! 녹차만 쫀득이? 녹차 보성 사업하자 오! 녹차 문화카! 녹차 문화카가 아니야? 녹차 사업카나? 자, 우리 아기도 있겠지? 한 개씩 먹어볼까요? 쫀득이가 더 땡기는 거지 아, 녹차 맞혀 저기, 저기, 저게 됐잖아 녹차 제리 와! 건강한 맛으로 보냈어요? 녹차 초콜릿 녹차 초콜릿은 어떤 맛이에요? 녹차 초콜릿 말차 초콜릿 아니, 녹차 초콜릿은 달달해, 딱딱할 거라서 녹차 초콜릿도 한 번 이렇게 먹어볼까요? 녹차 초콜릿 되게 딱딱하세 이빨이 뚫어지겠어 이빨이 뚫어지겠어 날씨가 더 뜨거워 근데 일반 초콜릿은 이렇게 딱 어때요? 안에 녹차 무슨 그런게 들렸어요 초콜릿과 녹차의 흔한 맛 그리고 이거 뭡니까 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한복에 올리려 우와 귀엽고 너무 어때 이게 너무 귀엽다 녹차 브러쉬 녹차 브러쉬 녹차 치킨 자 아 편지를 썼어요, 이야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혜라엄마 늘 감사하고요 혜라님 덕분에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혜라님 뵈러 빨리 영채마을 또 가고 싶어요 그럼 좋은 날 되세요 고마워 아가 맵맵 고마워 지금 맛있게들 먹고 있단다 영양과 맛있다고 얘기 좀 한번 해줘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이거는 어디서 왔냐 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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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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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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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vine 돼가지고 소고기 미진가요? 오 무슨 초콜릿 같아요 전과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거에요? 전과류도 초콜릿 있나 봐요 어, 다리 잘 알아봤어. 우와,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이건 뭐야?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몰래 밥도 맛있게 유명한 맛. 진짜? 이게? 네, 맛있는 맛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먹을 거야? 음, 엄청 맛있네요. 지금 저 초콜렛 하나씩 다 먹을 거예요. 엄청 맛있네. 음, 맛있는 거를 엄청 맛있어. 맛있래가? 나 보세요. 이건 뭐야? 이건 초콜렛. 그냥 다크 초콜렛. 캔디. 하늘 캔디. 이건 딱딱한 캔디래요. 이건 아가들 선물 주는 거를 해줘요. 조그만. 아, 참고로 하자. 저거 뜯으면? 어머. 아, 확장했네. 우와, 확장이에요. 뭔가 있어요? 이런 착장인데? 아, 확장이에요. 뭔가 있어요? 먹는 사람은 딸 수가 없네. 아, 이 맛은. 어, 파트라테 맛이 있대요. 근데 어떤 맛인지 안 써버렸어요. 다닌마 마트. 어허, 먹어봅니다. 자, 아깐 때는 하나씩. 아, 여기 떠 있어요. 떠 있어요? 초콜렛, 버터카츠. 호란님 한 번만 빨고 넘겨주세요. 아, 하나. 파트. 아, 너 나 파트다가요? 초콜렛. 아, 여기. 진짜 크기 맛인데? 사탕이에요 사탕이에요 사탕이니까 하나씩 나눠줘 보세요 하나씩 돌아갈걸요? 퍼스트 하자 나는 사탕인거지?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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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없어 언니 뭔데? 초콜릿 바닐라 바닐라 이게 진짜 맛있는거 알려줘 이게 진짜 맛있는거 약먹으신거 같은데? 꺼져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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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신 둘의 유치함이 여기에 바뀌었어요 아 맞네 오님 오님 잘 됐네 잘 됐어 다행히 고추 마이너 예수 예수 신경영 예수